아 이거 어떻게 따지? 병따기 없는데? 내가 할게 안녕하세요 빵순이와 밥돌입니다 우리 오늘 아주 특별한 캠핑장에 왔어요 여기는 어디야? 자 여기는 구악산체 관광마을 희망 캠핑장이에요 자 우리 텐트는 방고 텐트인데 네이버에서 카페 있잖아요 그래서 방고클럽이라는 카페, 네이버 카페 있는데 거기 있는 회원분들 모두 방고 텐트를 이용하면서 캠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무슨 행사지? 방고클럽 전기캠프 다른 회원님들이랑 다 같이 캠핑하는 거예요 방금 도착했고 텐트를 치고 재밌게 놀자 여기 우리 텐트 넣는 자리에요 이쁘죠? 와 여기 너무 좋은데? 되게 조용하고 여기 약간 잔디 잔디 있고 나무도 있고 바로 옆에 물도 있어요 인어공주 엘란이 좋아하는 물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인어공주 엘란이 좋아하는 물이 바로 옆에 있어요 작은 천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설치하고 있어요 우와 이거 봐 이거 저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모든 참가자가 이렇게 문패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엄청 예쁘지? 여기에 걸어서 문에 걸 수도 있고 라면받침대로 쓸 수도 있고 라면받침대로 쓸 수도 있고 라면받침으로? 예쁘다 예쁘다 반고클럽 반고클럽 반고클럽? 빵스위머 밥두리 뭘 막 주시네 반고클럽 캠핑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고어 스티커 하고요 스티커 받았습니다 웰컴 기프트 받았습니다 반고클럽 와 이쁘다 프라이크 도마입니다 카페에서 직접 가기는 해서 오신분들한테 드립니다 이쁘다 짜잔 이쁘다 이쁘다 기념품 같은거 받았어요 와 이거 말고 또 뭐 더 주신대요 게임을 통해서 여기 무기많아서 우리 좀 태워야되지 않나요? 여기 무기 많아서 우리 좀 태워야되지 않나요? 자 우리 이제 바비큐 파티 가야지 배고프지? 엄청 배고프고 저기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바비큐도 엄청 많이 준비했대요 고기를 이만큼 이만큼 그래서 우리 맛있게 먹으러 갈거에요 맥주도 많이 준비하셨대요 벨기에 맥주 준비하셨대? 응 진짜? 벨기에 맥주 준비했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와우 궁금하네 어떤 벨기에 맥주지? 갑시다 갑시다잉? 여보 여기 분위기 어때?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사람이 많아서 어디로 가야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맛있게 먹어야 되지? 여기 우리 방고클럽의 바비큐 파티에요 환영합니다 자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요 자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렇게 많아요 안녕 엄청 맛있겠다 와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옆에도 있어요 우와 와 캠프파이어가 엄청 많아요 반고클럽 전기캠핑이에요 저희도 이런 클럽 캠핑은 처음인데 사람도 엄청 많고 분위기 진짜 좋네요 와 와 아 여기 새 좀 봐요 새 좀 아 분위기 진짜 좋네요 너무 신기해서 여기 주변에 뭐 있는지도 제대로 못 봤는데 산이 예쁘다 보여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오뎅당 받아오라는데 평택 맥주 이게 뭐죠? 블랑스 브리즈 이거 벨기에 맥주예요 이런 맥주도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자기도 처음 보는 맥주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알콜 들어간 맥주 같은 건데 칼로리가 낮아요 칼로리가 낮아요? 과일 맥주예요? 그런 거 있어요 와일드 스트로베리가 있으니까 이거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나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맛있겠다 자 우리 마셔 볼 맥주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거 좀 봐봐요 맛있겠죠? 여기 걸려져 있는 게 아까 아기들이 그림대회가 있었대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거 텐트들을 다 그린 거예요 텐트들을 다 그린 거예요 우와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이거 진짜 잘 그렸지 않아요? 이거 진짜 잘 그렸지 않아요? 이거 봐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잘 그렸지 않았어 되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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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여기 줄 쓰고 있고 우리 오뎅탕 먹자 우리 오뎅탕 받았어요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하나씩 가더래 하나씩 해 맛있다 가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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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종이칵 여기 있다 주겠지? 맛있다 그 다음에 가시도 또 드릴 거예요 음 맛있다 맛있다 와우 집단 하나씩 드세요 막걸리 엄청 커 엄청 커 이거 여기 근처 양조장에서 직접 이거를 만들어 온 거예요 오이도 맛있어 오이도 맛있어 고기에 뭐 양념이 돼있어 오빠 이거 뭐야? 맥주 이름 뭐야? 불 불 불 불 불 블랑스 블랑스 해봐 블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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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괜찮네 건배 한 번 하게 술 맛있나요? 네 건배 한 번 해야죠 자 광고클럽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목소리가 작네 자 들었나요? 광고클럽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맛있다 자 이제 지현오빠의 얼굴 빨가지는 시간 시작했습니다 오 향 향이 좋지 벨기에 맥주의 특징은 향이 너무 좋아요 고마워 고마워 밥 밥 더 줄까? 자 이번에는 평택 맥주예요 여기 우리 방구 텐트 카페 지기님 직접 만드시는 수제 맥주래요 되게 궁금해요 예쁘죠? 까죠? 아 맞다 음 향 음 음 맛있네 어 맛있어 벨기에 맥주랑 비교해서 어때? 브리에 브랑스 디 브리에 뭐? 어디? 브랑스 디 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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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지? 향이 달라 완전 근데 이거 벨기에 맥주랑 이거 벨기에 맥주 아닌거 느껴 약간 느낌이 달라 향이 다르고 나도 어 어때 자기는? 그 향이 진짜 다르다 자기 말들도 그 향이 완전 달라 사람들이 뭐 맥주는 맥주지 라고 하는데 아니야 향이 그렇게 달라 근데 둘 다 되게 맛있어 응 이건 엄청 좀 진한 맛이야 약간 조금 더 쓴데 되게 진해 응 그냥 카스 보다 훨씬 나은데 카스 이런거보다 요거는 사랑해 엘리안 소리 아 이거 어떻게 따지? 어 병따기 없는데? 내가 할게 한 번 더 한 번 더 여름état 맥주 맛있어? 맛있어 이번에는 또 벨기에 맥주인데 Zodiac이라고 해요 Zodiac 그거 아니야? Zodiac 살인마? 응? 미국에서 Zodiac Killers Zodiac은 크건데 별자리 아 그래? 응 내가 차이야 What's your Zodiac? 나는 Gemini 쌍둥이 이거봐요 우와 완전 귀여워 미미 미미 이름이 미미래요 김치가 미미래요 미미미 어떻게 도망 안가지? 완전 신기하네 엄마에게 가봐 맛있죠? 맛있어요 너무 야성적으로 먹는거 아냐? 자 엘리야는 저기 오늘 만난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야성적으로 먹는거 아냐? 자 엘리야는 저기 자 모두 이게 둘러앉아서 술도 먹으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어요 참 좋네요 어 저기 브리안은 커플도 있네 저기 오늘 저희가 이런 캠핑 모임을 처음 왔는데 어 참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처음 만났지만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좋은거 같아요 좋은거 같아요 이런 모임 자주 와야겠어요 저기 엘리안도 너무 좋아하네요 저기 저를 쳐다도 안봐요 이게 그게 난로인가요? 네 이거 난로색 아 와 이거 되게 펠렛으로 한다고? 이게 펠렛이래요 여기 아침 풍경이에요 지금 보물찾기 이벤트 있어요 아침에 보물찾기 이벤트 있고 경품을 주는 게임도 있어요 큰 빅프라이즈는 백만원짜리 텐트래요 잘해야 돼 우리 잘해야 돼 우리가 탈 수 있을까? 그 게임은 가위바위보라고 하던데 난 가위바위보 겁나게 못하거든 자기를 믿을게 자기를 믿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게 가위바위보야 결혼을 잘못했네 하나 둘 셋 방벽클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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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세요 사람들 사람들 다 뛰어가고 있어요 가자 가자 자기야 뛰어 자기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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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처음부터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어? 왜 처음부터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어? 왜 처음부터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어? 벌써 찾았다고? 벌써 찾았다 이걸 찾을 때는 숨길 때 어디다 숨기면 뭐 찾을까? 이 방향에서 생각해야 돼 여보 알아 너 같으면 어디다 숨길 것 같아 나 여기 안에 찾아봐 내가 없어 내 영혼 못찾았어요 경품 받았어요 빨랫줄이에요 엄청 좋은거래요 우와 우리 빨래줄 필요했는데 자 찍겠습니다 같이 더 붙여 애들아 다 같이 붙여 왼쪽 더 붙여 더 더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제 꼬마가 먼저 한 내무순나 가위바위보라고 했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 나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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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나와 나왔다 나왔다 아 됐다 가위바위보 나 이거 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깝다 엘리안이 가위바위보 나갔어요 가위바위보 오 이겼어 이겼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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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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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그룹을 나눠서 가위바위보 선정할 겁니다. 그룹을 나눠주세요. 그룹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나왔다! 오! 나왔다! 가위바위보 오! 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엘리안 한번 볼까요? 하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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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졌구나! 졌구나! 아 처음에 이겼는데 졌어요. 저희는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이런거 저희는 되게 못하는데 아깝네요. 와 마지막 3명이래요. 하나 둘 셋 하위바위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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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단번에 되는게 아닌데 와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오! 마운틴 스미스의 하위바위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오! 빵! 빵! 자기야! 빵! 너 빨리 줄 서 빵 써야지 넌 빵 수니까 받아야지 여기 여기 예! 빵 받았어요! 빵 수니의 빵 빵 수니의 빵 받았어요. 행복합니다 이제 와 이거 영국 아침식사지 이거? 열심히 만들고 있어? 응 자 저는 옆에서 베이컨을 굽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엘리안짱은 아침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 맞나 지금? 아점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우와 저 소세지 있죠? 오동통통 한거 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비주얼 이야 이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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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밥 먹었으니까 사치 가자 아 여보 왼쪽 봐봐 오른쪽 봐봐 여기 집이 엄청 커요 외국같아 여기 외국집 같아 진짜 부럽다 막아놨는데 막아놨는데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여기서 쉬고 가라 하는건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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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자 끝났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집에 갑니다